안녕하세요. 금일은 한화의 대우조선해양의 인수관련한 경쟁당국의 승인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12월 16일 한화는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본계약 이후 인수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경쟁국들의 기업결합심사와 정부의 방산부문 승인 등 거래관련 국내외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한국조선해양의 대우조선해양의 인수에서는 경쟁국인 유럽연합이 선박가격에 있어 자국선사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것을 우려하여 합병승인을 불허하여 최종 인수가 무산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기존 경쟁체제 현대, 대우, 삼성 가 유지됨으로 유럽연합에서 한화의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을 불허할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이 같은 시장 상황에 많은 경쟁국들이 빠르게 승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화가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을 승인 신청한 경쟁당국은 영국, 티르키에, 일본, 베트남, 싱가포르, 유럽연합, 중국, 한국공정위입니다. 지금까지 기업결합을 승인한 국가는 영국, 티르키에, 일본, 베트남, 싱가포르, 중국입니다. 이제 남은 곳은 한국공정거래위원회와 유럽연합입니다. 유럽연합은 4월 18일에 잠정심사 결과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이번 기업결합으로는 액화천연가스, 제렌지, 운반선 등 특정 선박 시장 점유율 확대가 거의 변화가 없으며 자국의 선사들의 피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빠른 심사 결과를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 심사는 지연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가 대우조선을 인수하면 수직 계열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군함용 무기와 설비부터 함선까지 이어지는 수직 계열화를 우려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군수산업은 불공정을 논하기 이전에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종국에는 유럽연합의 결정과 함께 공정위도 합병 승인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화가 대우조선해양과 기업결합을 하면서 보여준 미래비전은 영상의 차트로 설명이 될 것입니다. 방산 분야에서 잠수함, 구축함 등과 육상 방산 분야와 함께 육, 해를 모두 커버하는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선박의 미래 시장인 자유룬항,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며 LNG 밸류체인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수소, 암모니아 등 차세대 연료 분야를 개발 및 발전시켜 시장을 지배하며 친환경 에너지원인 풍력 분야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양사 간의 빠른 결합으로 지역 및 국가산업에 큰 기여를 하였으면 합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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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